외계인이 인류가 만든 시각화 도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개를 대답해도 되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표와 좌표평면 그런데 하나만 얘기해 이렇게 윽박지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표 회계사들이 만든 표는 행과 열이라는 생긴 것도 새창살처럼 생긴 곳에다가 데이터를 우겨 넣는 극도로 억압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도 일단 표 안에 속박할 수 있다면 단정하게 정리 정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도구의 표를 옮겨 담으면 컴퓨터가 가진 엄청난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를 이용해서 강력한 표 로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신러닝을 투입한다면 인간만이 지닐 수 있다고 여겨졌던 통찰력을 기계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에 입문하려고 한다면 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표는 이렇게 생겼죠 가로를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합니다 세로를 뭐라고 하죠? 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행은 로우, 열은 컬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용어를 모르면 표를 두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행과 열이 표의 기본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잠깐 한번 영상 멈춰놓고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산업에서는 오른쪽처럼 하지 않습니다 왼쪽처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표는 데이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표를 데이터 세트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세트라고 누가 말하면 아, 표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행은 각각의 하루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열은 각각의 하루가 가진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서는 이 행과 열이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행부터 한번 여러가지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행의 경우에는 개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하나가 개체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말이 어렵죠 또 관측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관측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레코드, 사례, 경우라는 뜻에서 케이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열의 경우에는 특성, 속성, 또는 변수, 또는 필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접하다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수업에서는 종종 행을 관측치, 열을 특성 혹은 변수라고 할 거니까 제가 관측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행이구나 제가 개체라고 얘기하면 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면 한 건 한 건의 데이터를 행에 적고 그 데이터의 속성을 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분야에 입문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귀가 깨끗해지고 눈이 밝아진 것을 축하합니다 중요한 출발점에 서신 것입니다